아.. 누구 힐추지. 잘면 되케라잉. 잘 보내. 어우. 흔드는거 진짜. 뭔 맨즈가 뛸때마다 뛰니. 총을 쏠때 손가락을 쏘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 봐봐요 반동을 잡는건 안잡는거 자 안잡으면 올라가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동을 잡으면 딱 쏘는 순간 손가락을 내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대로죠? 지금 그대로죠?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하면서 손가락을 내려 그러면 반동이 잡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제자리에 있지 그대로? 자 총을 쏘면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엘라샷건은 엘라샷건은 쏠때 딱딱딱딱딱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쏘면 되잖아 쏠때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그 왼쪽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마우스를 살짝 아래로 튕겨주면서 그러면 되잖아요 가우스 런 런 런 아 히퍼리다 아 히퍼리다 하하 정수리 칼빵 개머리판으로 뚝배기를 그냥 방패 드썩이는데요? 이게 패치노트에 없었어 이거 아마 썰이었나 봐 아무튼 있어 버리네 이거 버리네 이거 버리네 이거 버리네 그렇지 권총 연사력이 좀 빨라진 것 같다 게임 뚝뚝 끄기는거 봐 너무 싫다 정말로 쟤도 스폰킬이 너무 싫겠지? 쟤도 스폰킬이 너무 싫겠지? 쟤도 스폰킬이 너무 싫겠지? 쟤도 스폰킬이 너무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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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4 is located at a bomb get ready to engage someone doing all over Bob2R going up OK 오버헬 땡큐 5 seconds You found a bomb,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Watch your attack! The defuser has been recover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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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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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